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의 존신과 무심 장영진입니다. 파이널 부스터 공지사항으로 올리면서 사실 좀 예고했던 부분인데요. 보이나요? 좀 작게 썼네. 우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파이널 부스터의 타점을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뭘 하자는 건가? 나는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시작점, 타점을 잡기 위해서 이 퀘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파이널 부스터의 첫 번째 미션이 사실 예잖아. 그치? 이 퀘스트를 시청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공부, 파이널, 이식 이렇게 보내야 되겠구나. 라는 점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부스터라는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에 썸머 부스터라는 이름으로 이미 진행한 바가 있고 아마 다수의 학생들이 이 퀘스트를 보고 있는 다수의 학생들이 그 썸머 부스터를 알고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구평을 치른 직후인데 아마, 아마, 아마도 아직까지 이 구월평가원 시험의 분위기에 심리적으로든 내역적으로든 아직은 상당히 젖어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선생님도 그래요. 왜냐하면 상당히 뿌듯한 것도 있고 아이들 구평을 어떻게 쳐는지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야, 진짜 잘 쳤거든. 선생님이 현장 수강생들 평균이 압도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예민하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나와야 돼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월평가원과 거리를 두자.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막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겨루도 얘기 잘하는 편이야. 구평은 심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이제 좀 객관화시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구평 이후에 심리적으로 내가 위축이 돼 있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넘칠 수도 있어. 소수는 그렇겠죠. 어쨌든 구평 이후에 굉장히 많은 압축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빨리 나오셔야 돼요. 왜? 끝이 아니잖아. 그죠? 게다가 더욱 중요한 건 구월평가원은 수능 전에 있는 마지막 시험이긴 하지만 절대 수능 9평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이 얘기예요. 우린 다시 출발점에 서야 합니다. 현행 이번 올해 2022학년도 수능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오랫동안 준비한 게 아니고. 선생님도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사실. 그렇지만 평가원은 교과 과정이 바뀌고 수능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시작이 2022 예시문항이에요. 예시문항은 매년 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과 과정이 바뀐다고 내는 것도 아니고요. 수능 시스템이 변할 때 내는 거거든. 예시문항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시문항을 반영해서 구월평가원을 출제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반칙이지. 2022학년도를 왜 이외에서 2021학년도 구평과 수능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라고 당시 수험생들이 화낼 수도 있어요. 모르고 지나갔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두 시험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6월평가원과 9월평가원까지 온 거예요. 이 각각의 시험들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화해온 측면과 상당히 단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적으로 보세요. 6평은 예시문항의 영향에서 꽤 많이 벗어났는데 9평은 다시 예시문항의 영향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과목도 다르고 단원도 많이 달라. 수원. 삼각함수가 강화되었었지만 9평은 수열이 강화됐잖아. 그렇죠. 수열이 강화된 시험은 이쪽이에요. 수2는 계속 신유형이 이렇게 갈리죠. 신유형이 계속 나오고 있죠. 당황스럽죠. 6평은 선택과목이 쉬웠으나 이번에는 선택과목의 비중을 좀 더 늘렸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 여러분 이번 9평 치고 나면 여러분 아마 탐구를 두 개를. 선생님은 탐구 강사는 아니지만 탐구 두 개를 쳤겠죠. 둘 다 잘 쳤나요? 둘 다 완전 망했나요? 아닐걸요. 하나는 웬만큼 치고 하나는 좀 못 치거나 아마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과목은 분명히 수능에서 뒤받길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많은 수가 그런 결과를 받게 되는데 왜 그럴까? 9평에 취해 있어서 그래요. 9평을 치고 나면 아 이 과목은 된 것 같아. 이게 좀 부족해. 그럼 이제 이쪽에 집중하거든.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이게 끝난 것 같아요. 전 이게 됐어요. 라는 몇 안 되는 과목 중에 탐구한 과목이 잘 나오면 그런 심리에 빠져들게 마련이고 그러면 여지없이 수능에선 다시 발목을 잡힙니다. 왜? 전체적인 시야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출발점에 서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능을 출제하겠다고 했고 그것의 전체적인 맥락은 무엇인지 이 통합적인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9평으로부터 객관화 되어야 돼요. 9평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이제 이런 1년의 흐름에 마지막에 치렀던 비중이 꽤 높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던 거로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같이 커리큘럼을 따라와서 1년 내내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중간쯤에 같이 한 친구도 있을 거고 이제 막 퀘스트를 처음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했던 모든 공부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파이널 부스터는 그러한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고 선생님 수강생이었으면 장영진의 수강생이었으면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데 장영진 선생님의 수강생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을 이 파이널 부스터를 응용해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파이널이니까 지나간 자기의 자산 자기가 해놓은 것을 잘 이제 추수하는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통합적인 시야를 가지자. 세세하게 뭐가 달라졌고 하는 것은 총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스터를 이렇게 소개했더니 학생들이 약간 헷갈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써 놓은 것들은 선생님의 커리큘럼이에요. 개념부터 시작해서 기출과 BTK 올반 올반 올해 특수하게 반수생관리한 안내 강제였는데 그리고 나서 시즌 1으로 넘어왔고 시즌 2가 바로 개강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파이널 부스터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있고요.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파이널 부스터는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 아시겠지만 첨부 파일 이것은 시즌 1 장영진 모의고사 시즌 1을 베이스로 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씩 추려서 그 문제만 풀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속해 있는 개념과 그것의 가장 중요한 유형으로서의 의미를 정리해 놨어요. 시즌 1에서 추출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각각의 각각의 커리큘럼 그동안 해왔던 것에서 얘와 관련된 것 여기서 추려 놓은 것을 이쪽에서 다 다시 추출해서 이번에는 또 상승형 미션과 하강형 미션 두 개를 또 분리해 놨는데 그건 내려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뭘 위한 겁니까? 실물을 하는 이유가 약점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뽑아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에서 다시금 같은 주제와 조금씩 달라진 진화의 양상을 보면서 다시금 재학습하라고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봐. 시즌 2, 시즌 3는 그냥 시즌 1 있고 시즌 2 있고 시즌 3 있으니까 막 모든 모의고사 쌓아놓고 막 풀어야 될 시기입니까? 아니면 부스터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런 파이널 부스터라는 이상한 좀 생소한 프로그램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헷갈려요. 뭐부터 해요? 이런 질문들이 있던데 헷갈릴 필요 없어요. 이 부스터는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 일인데 선생님이 그냥 하나의 예시를 들어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선생님은 나의 커리, 장용진의 커리큘럼 밖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추출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 이해가요? 그럼 이걸 하고 난 뭐가 될까? 시즌 1을 한 친구들은 파이널 부스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즌 1 복습이 되고 이전 단계 복습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즌 2를 하고 시즌 3를 하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스스로의 자신만의 부스터를 만드세요. 추가하는 거잖아. 했던 공부를 다시 재정보면서 추가하는 거잖아요. 이걸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선생님 커리큘럼 안 탄 사람은 요새 패스 시대니까 교재 없이 문제도 띄워주거든. 그거 보고 해도 되는데 본인이 공부했던 걸 가지고서 비슷하게 따라서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서 공부해보세요. 엄청난 복습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실모 시즌을 보내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번 9평 결과를 온라인 수강생은 알 길은 없잖아요. 현장 수강생들 9평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쳤어 사실. 물론 선생님 현장 수강생들 중에 뭐 이번에 좀 아쉽게 쳐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도 당연히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굉장한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복습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여러분이 그냥 해왔던 걸 잘 추스리기만 해도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의 부스터를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실무는요 부스터랑 함께 함께 하는 것이지 뭐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해됐죠? 다운받아서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을 3개로 나눠놨는데 썸머 부스터는 썸머 부스터는 이제 고3이냐 N수냐 이런 걸로 위주로 나눠놨어요. 시기적으로 아직은 등급이 가늠되는 시지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9평 외에도 시험을 좀 친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스스로 좀 판단하세요. 1등급이 고정으로 나오면 좋겠다. 그죠? 1등급 혹은 1, 2 진동하는 친구들을 위한 중첩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내용적으로 내가 취약한 부분이다 하면 다 하시는 것도 좋아요. 2등급과 2, 3 진동 3, 4 등급 정도로 써놨습니다. 3, 4가 아니라 저는 5등급 이하예요. 라는 친구들은 기본기에 충실하시는 게 끝까지 좋아요. 지금은 모의고사에 너무 연연할 때가 아니라 개념과 기출로 승부를 벗어 급상승하는 성적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소형은 타입 A, B, C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타입 B가 타입 A랑 타입 C에 약간 중첩되는 과제들이 있을 텐데 상승형, 하강형 미션이라는 걸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실물을 치고 나면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틀린 문항, 다시 공부해야 될 문항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문제 그냥 다시 바로 푸는 것도 좋고 풀어낸 뒤에 추가적인 문제를 학습하는 것 이게 하강형 미션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와, 이거는 사실 좀 개념 정리가 덜 돼 있거나 특정한 조건들에 대한 이해 미분 가능성이라든지 되게 유명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에 대한 제 이해를 먼저 하고 다시 재도전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하강형 미션이 많아요. 상승형 미션이 많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하강형 미션이 많고 그걸 잘 보면서 학습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내가 틀린 것 못 푼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선생님은 웬만하면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고 관련 기출을 싹 다 공부하고 다시 풀어보라고 권하지만 이미 성적이 좀 잘 나오고 무르익은 학생들은 하강형 미션을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각각의 주제에 맞게 스스로 그 판단도 하시면 좋겠고요. 14개 미션밖에 안 돼. 이거 하루에 하나씩 하면 2주면 돼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공부가 이렇게 무적돼서 다시 돌아가서 하면서 진짜 냈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쾌감을 맛보시고 실무 응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모의고사 성적이 꾸준히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선생님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좀 피곤해 보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는 청춘이다. 수능까지 얼마든지 다시 힘내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재출발하고 선생님도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또 화이팅 하시고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